도쿄산 남자 도사남 얘 왜 이렇게 귀여워? 여기에 있는 고양이들은 그렇게 사람들 경계 안 하네 땅콩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남자인가 보다 너무 귀엽잖아 고장 났어 어?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산 남자 도사남입니다 오늘은 에코다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있거든요 여기에 고양이 이자 까야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고양이 티셔츠도 또 입고 왔거든요 어떻게 영업을 하시는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가르치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여기 바로 앞에가 에코다 남쪽 출구고요 남쪽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도보 1분 거리에 있다고 하네요 근데 뭔가 대학교가 있는지 젊은 학생들이 엄청 많네 여기 1층 인도 카레 집인데요 오늘 가는 가게는 2층이에요 고양이 이자 까야 가게 이름이 아카나스라는 가게입니다 영업시간은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리서치를 하고 왔는데 총 3마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뭐야 벌써 있네 귀여워 기다리고 있네 안녕 고마워 아 뭐야 손님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오 귀여워 아 네 선배님들 가게 분위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선배님들 여기 단품으로 시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가 90분 A 코스가 1980엔 안주가 2개 정도 나온대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데요 술도 무제한이고 그리고 90분에 B 코스도 2480엔 이렇게 있고요 뒤에 보시면 120분 A 코스랑 B 코스가 있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술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코스로 주문했는데요 단품으로 주문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은 1시간마다 550엔인가 차지요금이 따로 붙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좀 드시는 선배님들은 저처럼 코스로 주문을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네요 메뉴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된 것 같고 일단은 고양이를 좀 찾으러 가봅시다 선배님들 아 아 귀여워 대가이나 7kg 7kg? 아 귀여워 치이짱? 치이짱 귀여워 내가 여인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었나요? 타비 사게 부카애테 그렸대 아리가또 타비 만져도 안도망가네 얘 왜이렇게 귀여워? 오 여기에 있는 고양이들은 그렇게 사람들 경계 안하네 그래 니코 찬의 것 같아요 실례지만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왜 자꾸 흘려? 너도 먹을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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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여기 있는 애들이 엄청 귀엽게 생겼네 아 아 카와이 어 땅콩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남자인가 보다 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안주 2개에요 여기 고양이들이 다 얌전한게 엄청 귀엽네 사람도 잘 따르고 기분 안주도 괜찮은데요 여기 그리고 푸드 메뉴가 있는데 고양이 모양의 푸드 메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주문을 할까 합니다 보통 나폴리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고양이가 있잖아요 내꺼가 근데 이름이 야폴리탄이야 나폴리탄이라고 야폴리탄 그래서 나폴리탄 주문해 볼까 합니다 안주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데요 저랜사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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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님이신가요? 전혀 없지 않습니다 저는 없지만 이제야 얘 어디갔어? 여기있네? 넌 왜 계속 손님 기다리고 있어 자, 너는 안 먹었잖아 아까 아이 귀여워 야 그래도 너 제대로 일하고 있다 여기서 손님 기다리면서 손님 마중하고 고마워 너무 귀엽잖아 네 선배님들 이거 나폴리탄이 아니고 야폴리탄이에요 고양이 모양 제대로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맛있겠다 일본 오셔가지고 나폴리탄 꼭 한번 드셔보세요 뭔가 케찹을 뿌린 그냥 스파게티인데 매력이 있어 예를 들어 고양이들은 이렇게 엉덩이 치면 좋아한다 그러던데 어 좋아하나 보다 기분 좋아? 더해 줘? 오, 확실히 좋아하네 오, 릴렉스 뭐 더 해줄까? 더 해줘? 오오, 오, 기분 좋나보다, 확실히 오, 여기 오는 선배님들은 이렇게 엉덩이 팡팡 해주세요 오, 기분 좋은가봐 어떡해 오, 고장났어 이게 뭐, 어느 분이 보일 수 있어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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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z Aha 어우, 선배님들, 선배... 얘 대박이야 눈 뜨고 자고 있어 어, 웃겼다 웃겼다 아, Black 아, Black Oh, es 멘토 Mercy 와 선배님들, 읽어보세요 아 아 니쿠큉 너무 귀엽다 니쿠큉 그리고 여기가 좋은게 고양이 냄새가 거의 안나는데요 고양이 화장실이 어딨나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고양이 화장실 제 뒤에 바로 있었는데 근데 또 냄새가 거의 안나는데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고양이 장난감도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이렇게 캐지도 이렇게 3개가 있고 어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네 이쯤에 거친 이름이 있을까? 여기는 일본말을 몰라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엄청 친절하셔가지고 외국인들이 와도 잘 대응을 해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올 때도 이티 입고 와야겠다 반응이 좋은데 뭔가 이티를 입고 있으니까 고양이들이 그렇게 경계를 안하네 근데 제가 입은 이티 고양이도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8만명인가 하는데 지금 제가 제일 빠진 고양이 유튜버에요 오 진짜 귀여워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너무 귀여워 개냥이 개냥이 네 마지막 한 잔 더 마실까 합니다 저처럼 무잔으로 마실 선배님들은 적어도 네 잔 정도는 마셔야 코스가 저렴한 거거든요 세 잔까지는 그냥 단품으로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얘는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한대요 보시면 의자를 막 이렇게 다 해놨어 아 귀여워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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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나 간다 다음에 또 올게 어 네 선배님들 너무 즐겁게 술 마시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대로 가기는 또 아쉬우니까 여기 에코다 좀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오 근데 에코다에 좀 괜찮은 가게가 오 은근 많네 에코다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의외로 밥집이라든지 그런 이자카야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여기 에코다 호르몬 처음 들어보는 무슨 가게인데 오 지금 몇 시야? 9시 다 돼가는데 줄을 이렇게 많이 섰네요 오 대박인데 좀 유명한 고깃집인가 보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에코다가 반드시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오는 곳이거든요 왜냐면 합정신고하러 여기에 꼭 에코다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꼭 반드시 오는 여기 에코다인데 이렇게 술 먹는 건 처음이라 뭔가 좀 재밌네 뭐야 이거 바닥에서 앉아서 술을 마시네 이렇게 튜브는 여기다가 왜 걸어놨어 또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또 걸어놨죠 여기에 다 튜브를 걸어놨어 에코다도 뭔가 매력이 있네 매력이 있어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